두 번째 이슈입니다. 환승 정치. 요새 환승 연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갈아타기가 유행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찐윤으로 불리죠. 장해찬, 이용 후보의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걸 계속 내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다 올 초였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촉발됐던 이른바 1차 한윤 갈등 당시에 일제히 앞장서서 대통령실을 옹호했습니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는 몰카 함정에 빠진 피해자라고 적극 두둔을 했었고요. 이용 의원 당시 의원 단톡방에서 한동훈 사퇴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행보가 달라졌어요. 장해찬 후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이른바 환승 공천을 한 거죠. 국민의힘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어제 무소속 출마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용 의원은 유중석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거취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같은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시에 출마한 수도권 출마자라다 보니까 대통령실보다는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체제로 환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결부만큼 총선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석 호주 자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공천이 취소가 됐고 한 사람은 공천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